다음은 KB KB는 지금 10월달 많이 팔렸죠 왜냐 치매재가급여가 만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자 두번째 뭐였죠 두번째는 뭐가 좋았냐면 만원 보험료가 저렴한거 지금은 3만원이에요 KB 그리고 예전에는 골절진단비도 100만원 가입이 됐어요 지금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안된다는거 네 알고계시면 좋으실거 깠습니다 자 행복한 치매간병이에요 진단비 특약 생활자금 산정특례 간병인 진단비 생활자금 제가 여러가지가 있구요 어 지금 치매 진단비 뭐 생활자금 이거는 다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KB 행복한 약속 치매간병보험 일부지급형으로 일단은 첫번째 장점은 노치원 데이케어센터에 가도 30만원씩 보장을 해줘요 언제까지 DB 생명체원 10년이 아니고 평세토록 90세나 95세까지 그리고 장기요양 1,5등급 방문요양 제가급여시에 매월 20만원씩 일부지급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번째로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 합산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그래서 1,2등급 제가시설 1,3등급 1,4등급 1,5등급 1,5등급 방문요양 이렇게 여러가지가 특약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약속 치매 보험이에요 세번째는 골절 진단비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고관절 탈구나 이제 조이스링 겨울철인데 미끄러워 미끄러워져서 좀만 해도 뼈가 깨지면 금이 가면 50만원 받을 수가 있겠죠 네번째 1,5등급 보험료 지원이에요 올페이백 그래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2,3,4,5등급 한가지만 받아도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를 지원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섯번째 치매는 경도치매 2천만원 경증 네 그래서 1.0이죠 경도치매 가입이 가능하구요 여섯번째로는 중증 진단비 최대 7천만원 치매는 근데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다 뭐 시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약속 치매간병 네 그래서 일곱번째로는 치매간병 1당 최대 17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요한병원은 최대 12만원 간호간병은 1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치매간병은 365일 한도가 끝나면 더이상 보장이 안되나요? KB 라이프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365일 이후에 180일 지나면 다시 보장이 가능하구요 치매간병 1등급부터 3등급에 대해서 365일 한도로 기간을 적용합니다 네 요한병원 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 행복한 약속 진단비 최대 100만원 노치원 데이케어 30만원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경증 치매 2천만원 치매로 인해서 제가 단돈 만원으로 된다는 거 이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는 경우는 진단비 최대 초업에 반문요양 제가급여 매월 20만원 최고 10년간 간병인을 위한 생활자금 최대 10만원 최종 종신까지 최대 제거 아 제가 시설 10만원 부터 100만원 까지 노치원도 주야간보센터 제가급여 매월 최대 30만원 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KB 뭐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타사는 30세부터 인데 어 75세 까지 예 근데 저 어디죠 동양은 80세 까지 가입이 되요 80세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첫번째 약속 우리가 경증 제각케어 주야간보호 연령 무관하구요 매월 30만원씩 그리고 장기 방문요양 이용 시에는 20만원 이렇게 해서 합의 50만원 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심해간병 두번째 요양 장기요양 장기요양 1호 등급 시설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보센터까지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좋죠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등급은 보시면 4등급이 많아요 5등급은 치매등급이에요 이 두개 두개는 치매등급 네 치매 진짜 치매가 온 것처럼 치매등급 4,3,2,1등급 점점 심각해진 거 그래서 치매 행복한 치매간병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세번째는 골절 진단비 100세까지 50만원 예전은 물론 100만원짜리도 가입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50만원 그게 나쁘지 않아요 치매와 제외골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치매 진단 전에는 낙상 경험이 있는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7%가 높다 치매 진단 후에 치매 환자의 골절 사고 확률은 정상인의 3.6배 특히 골반 골절 사고 발생시 정상인의 7배다 네 제외골절 횟수제한 없이 100세까지 쭉 드릴게요 네 치매 간병 네 번째 약소 1등급 5등급 납입 지원 납입 면제가 아니고 납입 면제는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는 거 납입 지원은 낸 보험료도 돌려주고 낼 보험료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낸 보험료 내가 10년간 납입했다 10년치 낸 보험료를 돌려주고요 앞으로 낼 거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냈던 기납입 보험료 미래에 낼 보험료 네 올팩 백 네 페이백 페이백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올 페이백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2026년 3월 10일날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낸 보험료 데이터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낼 보험료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일시금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총 2,400만원 요런 식으로 자 다섯번째 경도침해 초기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경도 중등도 중증 최대 2천만원까지 여섯번째로는 중춘침해 7천 연령 무관해서 100만원 중춘침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료는 얼마 하지 않는다 네 치매 간병보험이죠 일부지급형 그래서 일곱번째는 치매 간병 네 치매 간병 17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원 요한병원 제외된 게 17만원 요한병원 12만원 간호간병 10만원 요한병원이랑 간호간병이 좀 높긴 하네요 자 더이상 자 더이상 치매 간병 사용을 일단 보장을 못 받나요 아니 가능해요 가능하구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경증 초기단계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간병 장기요양 1등부터 인지지원 등급은 진단비 100만원 나오고 노치원 대외케어센터는 매월 30만원씩 최대 10년간 그리고 5등급 판정 받으면 진단비 500 1호 등급 방문요양 20만원 깨소 최대 10년간 장기요양 1호 등급 간병생활 10만원 장기요양 1호 등급 받으면 재가시설 10만원씩 네 그리고 경도 시대아 1점 받으면 500만원 간병의 사용일단도 17만원 12만원 10만원 이렇게 제 골절도 100에서 50만원 내어가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보험료 부담 걱정없이 내 보험료도 돌려받고 일시금으로 그래서 타사들은 페이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페이백을 내 보험료도 지원해 드립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치매 간병 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원이었다가 지금 3만원 네 그리고 담보도 제 골절이 100만원 됐다가 50만원 제 골절 당사 타사도 누적은 없다 요런 부분 근데 개정후에 어 제 골절은 300만원 보겠다 요런 부분들이 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하롬 환清 하 고참